안녕하십니까 윤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끝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태만사 민감사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기창이 다르네 재판한다 편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경사 대령산에 붙들어서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드럼, 택시, 기차, 전차 버스, 공도, 도자기, 중기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대사 하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언론이야 천태만사 민감사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기창이 다르네 술판이다 술장수 밥판이다 밥장수 옷판이다 옷장수 고기채서 갈장수 물구멍면 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씨름 백불벅싱 더 빠를 탄다기수 집진난다 옥수 아들 깎는다 석수 고라니장은 포수 언론이야 천태만사 간감사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기창이 다르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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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자자자 남은 춘향제를 사랑해 주시는 영예 씨 모든 여러분 다 같이 파이팅 4 2 1 2 3 천태만사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기창이 다르네 설교한다 목사님 본부랜드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고친다 의사님 차동둥이 연예인 나다 지키는 군인 육군 공군 해군 해로대 특정사 성격 공무원은 공무원 업무보는 회사원 경비원은 경비원 청소하는 미워원 언론이 창태관 산 한강수산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기창이 다르네 하아 농사짓는 놈 부와 고기 잡는 놈 부와 공사장의 잡고 알바논이 패치고 약초피는 신머니 오기장의 할머니 달래내기 지나물 콩나물 구사 일어라 가가꼭 이곳 지구 오셔서 한 푼 듯한 벨에서 선전형 뻔치면서 고생고생하는데 백수가 웬맛이냐 창태관 산 산 산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지어니 아론 헤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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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축 축 축 축 사치기 사치기 사 뻐뻔! 춘향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껏 박수 쳐 봅시다 월요일부터 갑니다 좋아요 월요일은 원래 살아나는 날 화요일은 환불하게 살아나는 날 수요일은 수도 없이 살아나고 월요일은 목숨 걸고 사랑하고 월요일은 금조같은 사람을 하세 사랑만 하고 가도 아쉬운 인생 지겹대결 해석을 못해 월요일은 도닥도닥 사랑하고 일요일은 일찍않지 사랑하고 천년만은 야원한테 행복하세 월요일은 목숨 걸고 월요일은 금조같이 토요일은 도닥도닥 일요일은 일찍않지 남원으로 놀라오세 월요일은 월요일은 원래 남원 오는 날 화요일은 환불하게 남원 오는 날 월요일은 금조같은 남원으로 놀라오세 월요일은 금조같은 남원에 오세 월요일은 금조같은 남원에 오세 월요일은 금조동에 오세 월요일은 금조같은 남원을 놀라오세 월요일은 금조같은 남원으로 불러오세 월요일은 금조같은 남원으로 glide 토요일은 토닥토닥 사랑하고 일요일은 일찌감치 사랑하고 천년만년 함께 행복하세 천년만년 남은 순영재와 함께 행복하세 사치기 사치기 사 뽀뽀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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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여기저기 몰려옵니다 나만해도 몰려옵니다 손님이 몰려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1월에 오는 손님은 일찌감치 와서 예쁜 손님 2월에 오는 손님은 일찌감 우리 집만 오는 손님 3월에 오는 손님은 삼촌 동자도 아는 손님 4월에 오는 손님은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손님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5월에 오는 손님은 5월에 오는 손님 5월에 오는 손님 6월에 오는 손님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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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손님 10월에 오늘 손님은 10번 10번 전이 컸어 그 손님 11월에 오늘 손님은 11번 내 손님 12월에 오늘 손님은 10위 안 컴매너 처음 멋쟁이 손님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이 고장 저 고장 물 건너 이 나라 못나라에서 새 계절 열도다 할 끈이 없이 손님이 몰려온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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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